2019년 12월 22일 12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25일 차량 운행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 차량 운행 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운행하오니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나누어드린 성경 1독 읽기표를 수거합니다. 이름과 소속을 쓰셔서 금일 주일까지 담당 지역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사 위로의 밤 행사가 금일 오후 예배 후 대식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한 교사를 위한 자리오니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미얀마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본관 1층 로비 양쪽 출입구에서 접수함을 통하여 받습니다. 후원이 필요한 물품은 치약, 칫솔, 수건, 학용품 등이며 가급적 새 제품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얀마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선교 일정은 2020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장소는 미얀마 타칠렉 100주년 기념기회입니다.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이 2020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3일 클럽 전도자 훈련은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전도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시간으로 어린 시절부터 견고한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합남선교회 2019년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로뎀 나무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45세 이상 남자 성도님이며 부부 동반도 환영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선교회 2020년 새해맞이 조찬기도회가 1월 1일 새벽 5시 예배 후 로뎀 나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사업장의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신임 임원들과 기업인, 직장인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손인황 집사, 변경미 집사께서 모친 청국시민 김홍준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정희 권사께서 남편 청국시민 김정석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종숙 권사께서 손녀 강규리양이 고려대 불문학과에 합격하여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보금화를 위한 거리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희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임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가꾸기는 7지역이 담당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우리 승희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возлюбленные братья, сестры, церкви, сыны помните, что 2000 лет назад в городе Давидовом родился Господь, Спаситель Иисус Христос. новых побед, новых высот во кресте. 메리 크리스마스 승희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 밝은 빛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희교의 성도님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승희교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싱가포르에서 성탄 인사를 전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승희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승희교의 성도 여러분 가족 모두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승희교의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승희교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승희교의 성도님들 사랑이 가득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승희교에서 함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